그 다음에 이제 자료들을 열심히 어 준비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시험 접수를 해야 되는데요 시험 접수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접수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에도 정보가 있지만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usgbc의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usgbc 크리덴셜 쪽에 가서 회원 가입을 우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시험 장소를 스케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프로매트릭 이라는 그쪽에 그 홈페이지 가서 gbci 탭이 따로 있습니다